짜증 나면 손절해야죠. 겁이 나서 못 헤어지는 거예요. 계속 만나서 별로 좋게 끝나지 않아요. 나도 걔네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정리에 있어서 과도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하는 걸 두 개로 나누면 과도하게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고요. 실제로 과도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도하게 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인 두 개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강박증인 분과 강박적 성격장애인 분들은 과도하게 정리를 하시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박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네 개의 범주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십니다. 흔히 결벽증이라고 그러지요. 때 타면 안 되고 지저분하면 안 되고 감염이 되지 않으니까 열심히 정리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 음식도 벙이 날까 두려우니까 조금만 기간이 지나면 팍팍팍팍팍 버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벽이 있으시니까 조금만 녹이 쓸거나 곰팍팍 갔을 것 같으면 빨리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벽증, 강박증 증세 중에 첫 번째 위생에 대한 부분이 철저한 분들은 정리를 자주 하게 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확인입니다. 어떤 건가 하면 전기불, 가스풀, 물건을 갖다 두고 오지 않았는지 엄청나게 자꾸 확인하시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정리됐는지를 엄청나게 확인하시니까 정리를 자꾸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범주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릇을 갖다 탁탁탁탁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그게 잘못 쓰러져서 그릇이 깨질까봐 겁이 나서입니다. 사실 그게 깨지겠어요. 그러나 겁이 나서서는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게 정리되지 않은 위치에 있다가 떨어지거나 잘못되게 되면 망가지거나 누가 다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안전한 곳에 넣게 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상 범주는 대칭이라든가 균형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가진 분들은 별로 없어요. 보통 한 가지나 두 가지를 가지거든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있지만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정리에 신경 쓰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분들이 주변에 방해가 안 되고 그러면요. 되게 칭찬해 드립니다. 깨끗한 거 좋다고.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오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나이가 드셔서 관절염이 생기셔서 도저히 정리하면 안 되시거든요. 그러나 내가 관절염이 걸렸는데도 계속 정리하고 청소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 이거를 낫지 않으면 내 몸이 상하겠다고 오시면 아 그때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강박적 성격장애요. 이분들은 아까 강박증과는 좀 달라요. 두 개가 같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강박적 성격장애인 분들은 그게 나한테 추억으로 중요한 물건이 아닌, 추억으로 중요한 물건을 버리지 않는 건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범죄 영화에 자주 나옵니다. 꼼꼼한 회계사. 하나도 버리지 않는 사람. 증거가 전부 모여져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들은 뭐든지 자신의 방식대로 해야만 됩니다. 이분들이 상사예요. 내가 그 밑에서 일해요. 이분이 가르쳐주지 않은 대로 해서 결과가 좋아요. 그러나 이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래서 자신의 방식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버리지 못한다 하니까 일상 물건을 생각하지요. 엄청나게 부자인 분들 중이에요. 명품을 많이 컬렉션 하신 분들도 의외로 강박적 성격장애인 분이 많습니다. A사에 탑인 거를 사요. 쓰다가 보면 B사의 탑인 것도 사야 돼요. C사의 탑도 사야 돼요. D사도 사야 돼요. 그래서 같은 레벨의 물건으로 A, B, C, D 살 거를 다 삽니다. 이 물건이 빨간색을 샀어요. 빨주노초, 파란 보르다 이어지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그냥 보통 분들은 명품이 있더라도 가게에 넣어서 그냥 뒤에다 놔둡니다. 이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유리장에 쫙 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굉장히 돈 많고 쇼핑을 좋아하는 충동성이 강한 굉장히 강박적 성격장애를 지니고 있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콜렉션 말씀해 주시니까 적당한 취미 수준에서 모으는 건 좋겠지만 그 콜렉션의 과도함 그게 너무 심한 분들 계시죠? 콜렉션은 항상 자신은 적당하고 남이 보기에는 과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CD도 항상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고요. 아내가 보기에는 끔찍합니다. 그 적당함과 과도함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적당함과 과도함의 첫 번째는 나의 소득입니다. 내 소득 대비 내가 이 정도 써도 되면 적당한 겁니다. 두 번째 적당함과 과도함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 집의 크기입니다. 부자들이 자꾸 이사하는 이유는요. 사는 사람은 안 늘어요. 맨날 두 명이에요. 그런데 짐이 자꾸 늘어요. 일단 집이 커야지 비싼 그림을 걸지요. 집이 커야지 명품을 놓지요. 집이 커야지 비싼 테레비전 사서 놓지요. 그래서 내 소득에 내가 갖고 있는 컬렉션에 어울리는 공간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결국은 공간은 좁은데 계속 사는 거예요. 공간은 좁은데 계속 사면 그때는 정리 컨설턴트가 필요하게 돼요. 그러나 계속 사는데 집이 무한정 계속 늘어나요. 돈이 늘어나서 하와이 대저택을 사면 되는 것이 정리 컨설턴트가 필요가 없게 돼요. 대저택에 살고 있고 소득도 너무나 많고 예를 들어 1년에 1,000억을 법니다. 신발에 1년에 30억씩 막 씁니다. 쫙 전시해 놓고요. 그래도 이 사람은 과도한 게 아니네요. 그게 엉뚱한 얘기지만 도박을 범죄로 버느냐 아니냐의 기준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1조를 버는 사람이 100만 원 도박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5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도박했어요. 병적 도박이지요. 제가 듣기로는 적당히 어질러진 환경에서 자라면 오히려 아이의 창의성 발달이나 그런 면에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또 들은 적이 있고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는 인간의 지능이 3원 지능론에서 나왔어요. 3원 지능론의 제 1지능은 분석 지능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자료 모으고 시험 잘 치면 분석 지능이라 그래요. 또 두 번째 지능은 뭐냐 실천 지능입니다. 실천 지능인 분들은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어디에 줄 서야 되는지 딱 눈에 보입니다. 어디에 가잖아요. 어디에 앉아야 좋은지 딱 눈에 보여요. 그런 다음에 갖고 있는 거로 이것저것 해결을 잘해요. 세 번째가 창의 지능입니다. 그런데 이 창의 지능이 무슨 노벨상 타는 연구를 하느냐 그런 게 창의 지능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창의 지능은. 그 창의 지능이 창의성인데요. 제가 창의 지능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 창의 지능에 의해 대한민국 걸작품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노래방입니다. 노래방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냐.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이 됐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어느 시기에 됐느냐. 일본의 경제가 30년 불황으로 돌입하면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가라업계들이 영업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탈출구로 부산의 어떤 비상한 창의성을 가진 분이 노래방을 만들었을까다 라고 이제 추적합니다. 그러면 가라업계에서 노래방을 만드는 과정은 정리의 과정과 똑같아요. 뭐를 정리했냐 이런 수를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값비싼 인테리어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를 옛날에는 정리를 테이프로 딱 정리해서 했죠. 아닙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많은 노래들을 노래방 기계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방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게 창의지능인 거예요. 이런 게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타고 태어나는 거지 부모가 이 창의성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참 애매해요. 그런 다음에 또 두 번째 우리나라의 창의성에 굉장히 커다란 산물이 있습니다. 찜질방입니다. 찜질방. 찜질방은 언제 생기게 됐냐. 목욕탕이 서양길에 들어서면서 서있게 됐습니다. 찜질방에서 우리가 뒹굴뒹굴하는 공간은 옛날에 목욕탕 때도 있었습니다. 좁은 대기실이지요. 거기에 뒹굴뒹굴하고 안 가면 발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가고 갈 데가 없으니까 빈둥빈둥 돼야 됩니다. 잘 곳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보면 목욕탕의 직원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올라요. 이거를 전부 다 판넬로 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넓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목욕탕에서도 음식을 팔긴 팔았는데 조금 팔았어요. 음식을 많이 팔아서 거기서 돈을 버는 거예요. 옛날에 목욕탕에 있던 찜질방에서는 늘리는 거예요. 그런 게 창의성이거든요. 진짜. 나 혼자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서 새로운 문제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의성은 매일 똑같이 수술을 하는 의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백안공한테 창의성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렇게 우리가 어려서 창의성 교육을 한다 그래서 창의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어떤 과정에서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벌써 창의지능의 범죄를 벗어나는 거예요. 창의성은 운빨이에요. 타고나는 거다. 그렇죠. 타고나는 거고. 창의성이 돈 대주는 사람을 만나도 돈이 터져야 되는 거지. 창의성이 돈 대주는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냥 그런 거예요. 정리가 잘 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 어질러진 환경에서 자란 아이에 대한 원장님의 결론은 창의성은 운빨이다. 그러나 정의를 잘한 아이들의 집은요. 나이들로서도 걔가 정리를 잘할 확률이 정리를 잘 못하는 집보다 좀 높아요. 보고 배워서가 아니라요. 부모의 강박적 뇌를 물려받아서예요. 학습의 결과물이 아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는 사실은 학습의 결과인 부분도 있지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얼굴도 닮지요. 키도 닮지요. 왜 뇌는 안 닮아요? 육아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예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리를 잘하는 것과 공부, 정비례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정리에 대한 개념은 결과를 만드는 활동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결과라고 한다면 원하는 성적, 높은 점수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겠죠. 엄마가 원하는 결과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결과물을 만들려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에서 중요한 활동이 저는 자원 통제라고 하거든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통제해야 될 자원은 책일 수도 있고 자기 물건일 수도 있을 거고 컴퓨터 화일일 수도 있는 거고 출력물 같은 게 될 수 있을 텐데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자원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산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너무 물건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주의 입증을 해치는 물건들이 산재에 있는 거죠. 책상에 공부 관련된 물건만 있는 게 좋으나 게임기가 있다거나 컴퓨터가 있다거나 그래서 공부환경, 조성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컴퓨터를 치워라. 노트북이 훨씬 낫다. 공부하는 책상에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물건만 두어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건 저는 자원 통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건에 대한 통제뿐만 아니라 시간에 대한 통제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통제, 물건 통제, 또 주변에 또 방해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게 학부분입니다. 이렇게 뭐 잔소리하거나 혹은 감시하거나 아이가 이제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보여지기 식으로 앉아는 있으나 뇌는 막 딴짓하고 있고 그런 유래 방해들이 통제 안 될 수 있게 부모가 부모의 역할에서 뭔가 좀 정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알아서 해. 너 무조건 성적만 올려. 공부해. 여기 앉아 있어. 이렇게 한다면 아이 스스로는 그런 자원 통제에 대한 능력이 약하고 부족하고 모르기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물건이 많고 쪼꼬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학습을 위한 뭐 성적을 위한 이런 것들을 위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통제하고 또 부모 역할에서는 그 자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가이드를 줘야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공부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학부모는 있으나 책상이 뭐가 정리되어 있고 지금 공부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뭐 분석한다거나 살펴본다거나 확인한다거나 그런 부모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 우리 안 생길 수도 있겠죠.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정리 그리고 그 환경과 성적이 같이 간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대표님의 말씀 중에 아주 100% 맞는 게 있어요. 정리의 대상은 여러 가지인데요.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정리의 대상은 정보를 정리하는 거예요. 처리 과정이라는 게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수능은 굉장히 정교하고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지능검사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쓸데없는 거 많이 외우지요. 그럼 우린 왜 그 짓을 하지? 생각하잖아요. 결국 내가 흥미가 없는 정보 흥미가 있는 정보만 하는 건 너무 잘해요. 내가 흥미를 느낄 수 없는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서 뇌에서 입력을 한 다음에 해당되는 하루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많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정보를 정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은 다른 문제도 잘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책상 정리, 노트 정리, 생각 정리가 일치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 정리는 압도적이고 노트 정리랑 책상 정리는 별로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 개가 일치할 수도 있을 뿐인데 일단 생각이 잘 정리가 돼야지 공부가 잘 된다는 거고 정리는 자원을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한 거는 진짜 좋은 부분을 갖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관통하는 게 딱 나오네요. 정리는 결국 처리의 과정이다. 아까 초반에 대표님께서 정말 빵끈 하나도 못 버리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 케이스가 많은가요? 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넓은 거실에 바닥이 안 보이는 집 심지어 그냥 오솔길 있는 집 이 방이 도대체 무슨 방인지 헷갈리는지 식구가 10명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사는 집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저장 강박인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는데 다양한 공간들을 정리하고 나니까 삶의 어떤 변화 같은 거를 많이 느끼셨는데 정말 살 것 같다.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그동안 잘 몰랐는데 그냥 이것저것 해본 거죠. 그리고 뭘 해도 꾸준하게 뭘 하지 못했고 그런데 정리를 하고 나니까 선택과 집주의라는 말처럼 무엇을 해야지 내 삶의 행복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리가 필요한 공간 속에 비좁은 공간 속에 물건이 방지되는 공간 속에 살면서 진짜 어떻게 살면 좀 나은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게 나한테 좀 중요한 삶일까? 갈피를 못 잡으신다면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활동은 저는 물건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청소력이라는 책 거기 보면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모든 게 다 안 풀리고 우울하고 실패한 패배자로 살아가다가 화장실 청소를 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하다가 울음이 터지고 삶이 바뀌는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고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의 정신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마인드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마일스턴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정표라 그래요. 이정표. 만약에 내가 굉장히 사랑하던 여성이 있었어요. 전 없어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네네. 방송 보고 저희 처가 또 오해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전 저희 처 밖에 없어요. 네네. 만약에 굉장히 사랑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결혼을 안 두고 천지를 전부 버려요. 마일스턴이지요? 야 이건 끝이야. 근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진짜. 굉장히 잘 살던 사람 분이세요. 망했어요. 좁아져요. 그럼 버리고 와야 되잖아요. 처음에 못 버리고 와요. 다들 60평짜리 집에서 살던 거를 30평에 어떻게든지 전부 꾸역꾸역꾸역 갖고 와요. 그러다가 보니까 망하잖아요. 대부분 다 망하는 초기에는 진짜 빚을 져서 야반도질을 하지 않는 이상요. 전부 다 저장 강박과 비슷한 상태에 빠져요. 일시적으로. 못 버리거든요. 그러다가 그거를 어느 순간 버리기로 했어요. 그럼 그거는 일종의 마일스턴이 되지요. 화장실 청소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화장실 청소는 물이라는 세팅이 있지요. 물은 굉장히 울기 좋게 해줘요. 물이라는 세팅은 우리의 눈물을 굉장히 자유롭게 나오게 해줘요. 그러고 나서 진짜 몇 시간을 열심히 했잖아요. 지쳐요. 지치면서 그 당시가 육체적인 모공간에 완전히 그러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바닥을 내려온 다음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게 이정표가 되는 거죠. 이제. 녹화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좀 감동받아가지고. 공간의 정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말씀을 나눴다면 인간관계의 정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관계 정리 잘 못해서 사람 정리죠. 잘 못해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형에 따라 몇 가지가 나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아야 될 사람이랑 어울리다가 망하는 경우.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마약하는 친구랑 어울려다니다가 마약해서 망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그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데요. 그 사람 괴네랑 있으면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재밌어서. 난 정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지만요. 나도 괴네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서로서로도 정리 못한다 그래요. 옆에서 보면 똑같은 사람 내지서 몰려다니거든요. 서로서로도 정리 못하고 있대요. 같이 있으면 제일 재밌거든요. 왜냐. 그 사람들보다 더 어떤 자극 추구도가 낮은 사람이랑 놀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럼 정리가 안 되죠. 결국은 정리를 하고자 하면은 내 자신의 자극 추구도가 낮아져야 돼요. 치료를 받건 종교를 가지건 아니면 호되게 고생을 해서 뭔가 내가 대가를 치르건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자극 추구도가 낮게 바뀌지 않는 한 나의 인간관계는 정리가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경우는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억지로 만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대부분은 겁이 나서와 불쌍해서와 두 개가 있어요. 겁이 나서 유형은 결국은 옆으로 보면 하나도 겁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타고 태어날 때부터 누구한테 나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겁이 나서 정리를 못하는 거죠. 결국 겁이 나서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 정리를 하게 되는 길은 그거를 정리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용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용감하고 합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부자여서 변호사를 둘 수 있으면 다 정리했을 거예요.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문제가 있지? 문제가 없지? 내가 정리해도 법적으로 문제 안 생기는 거지? 돈으로 다 떼울 수 있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겁이 나서 그런 경우에는 객관적인 조언을 받듯 아니면은 내 지나친 겁을 낮추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진짜 못된 사람인데 난 너무 착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못된 사람한테 저 사람들 다 사정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불쌍해서 정리가 못 되는 경우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대부분 일단 분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누군가 분리라고 안 보면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데 일단 그 사람을 보면 동정심이 발동이 돼서 정리가 안 돼요. 헤어지려고 만났다가 또 계속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그 나쁜 사람을 만나는 순간 난 어차피 다시 틀림없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정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관계가 많은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것만 생각하지요. 인간관계를 정리 못하는 사람들은요. 나의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이 두세 명밖에 없고 두세 명밖에 없는 이유는 네 다섯 명을 만나면 골치 아프고 싫어서 결국 인간관계가 적을수록 정리가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저는 방송도 해요. 이렇게 만나요. 그러나 모임이 하나도 없어요. 저의 인간관계는 별로 없어요. 가족밖에 없어요. 친구 한 두 명.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저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친구랑 제가 정리가 될까요?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고독 절대 외로움이면 우리는 정리가 안 돼요. 바로 그래서 인간관계가 정리 안 되는 분들 중에 의외로 사회불안장애 사회불편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10년 연애를 했어. 그러면 10년 동안 서로 열려지 사랑해서 연애를 했나봐 하죠. 보통 10년 연애한 사람들은 어떤 가정을 보통 거치나 하면 편견일 수도 있어요. 한쪽은 계속 있어요. 한쪽은 사회공포증이어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특히 낯선 이성을 만나서 만나는 게 두려워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 스킨십이에요. 스킨십은 굉장히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잡고 스킨십이 강해지게 되고 깊은 관계가 된다는 게 엄청 겁도 나고 낯설고 힘든 일인 거예요. 누구랑 하나를 그거를 하고 이 사람이 떠났잖아요. 이분은 다른 사람을 사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다가 헤어진 다음에 연락하면 이분은 만나는 사람이 없어서 또 만나져요. 또 사귀다가 1, 2년 안 만나요. 또 만나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계산을 딱 하니까 계속 얘가 최고인데 결혼하면 이제 메이는 거예요. 너무 나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고독하고 외롭고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런 관계를 정리 못해요. 결국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은 관계다라는 거를 스스로 좀 인지하고 손절할 수 있을 때는 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손절해야 될 대인관계 인간관계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짜증나면 손절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짜증나고 열받게 하면 보통 다 손절해요. 짜증났고 열받게 하는데 손절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얘한테 짜증내는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막 열받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얘를 만나자 그래요. 얘 만나잖아요. 보고 있으면 짜증나요. 막 퍼부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짜증나는데 다음에 안 만나야지 다음에 또 퍼부으려고 또 만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을 만나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서우니까 만나요.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맞고 살았어. 왜 못 헤어지지? 왜 못 헤어졌는지 아세요? 10년 동안 맞다가 보니까 겁이 나서 못 헤어지는 거예요. 한 번 맞고 공포를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평범하게 보이고 경찰이 와서 해결할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광포하고 전지적는 악인처럼 느껴져요. 헤어지자고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끝장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헤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하잖아요. 그러면 만나자 그런데 안 만나면 안 만났다가 더 난리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협박과 공포는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두들겨 패고 때리지만 않으면 협박과 공포에 의한 굴복을 자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만나죠. 또 두 번째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갖지 못한 걸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남녀관계 아름다우면 계속 만나요. 또 아름답진 않지만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 엄청 내 인생 바뀔 것 같아요. 계속 만나요. 당하면서도. 혹시나 좋아해 주지 않을까 해서. 그게 아니더라도 난 어렸을 때 공부 못했어요. 근데 나 의사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위에 내 제일 친한 친구는 의사하고 얘기하고 다녀요. 의사 친구가 얘기하면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거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랑 있는 동안은 괴롭지만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공간과 같은 어떤 우정의 관계에 속해 있다는 게 나를 편하게 하니까 계속 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손절해야 되는데 손절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그게 내가 바보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어쩌면 지금은 손절 못하고 있는 게 나한테는 최선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갖고 있지 못하던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내가 가지건 그게 나랑 굉장히 아무 게 아니라고 내가 극복을 하잖아요. 나 이 사람 안 만나요. 그때부터. 내가 우연히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의 공포와 협박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존재를 알게 됐어요. 우연히 진짜 내가 알다가 보니까 동호회에서 형사랑 친해졌어요. 형사가 해결해 줄 수 있대요. 안 만나요. 잃을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마저 없어지면 끝장이기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되는 거고 어차피 난 감옥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돼요. 마지막. 맨정신에 하느냐 술 먹고 하느냐예요. 술 먹고 하잖아요. 아무리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술 먹으면 다시 원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게 뭉쳐져 있는 사람은 진짜 위험하죠. 폭력 전가에 술 먹으면 정신이 나가고 무지개 비지무지 많아요. 그럴 땐 진짜 정리할 때 남의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고 특히 이런 사람이랑 정리하실 때는요. 절대로 그 사람이 집이나 우리 집에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집에서 만나면 안 돼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야 돼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절대로 호주머니에 지갑이랑 열쇠를 놓은 다음에 차키랑 휴대폰이랑 호주머니에 그냥 놓고 다녀야 되고요. 항상 문쪽에 있어야 돼요. 문을 빼앗기는 순간 나는 못 벗어나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결국 애초에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데 사실 그게 생각보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낌새라든지 이 사람이 일반적인 유형의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다. 이런 낌새 같은 걸 좀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있죠. 처음 만났는데 남의 욕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본인의 인생은 억울한 일 투성이라 그러면 그냥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처음 만났는데 내 욕은 안 해요. 처음 만났으면 나한테 되게 잘해줘요. 그러나 처음 만났는데부터 남의 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욕하는 게 일상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잊어먹어야 되거든요, 나쁜 일은. 나쁜 일은 잊어먹지 않고 기억에 간직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나 욕하고 나중에 나랑 일 틀어지게 되면 끝까지 울고 늘어지겠지요. 그런데 처음 만났부터 낙욕하고 그런 다음에 억울한 일이 많았다고 하면서 그게 나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계속 만나서 별로 좋게 끝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정리를 시작할 수 있는 정말 초라한 집 혹은 볼품없는 집, 너무 어저분하고 정리 안 된 집을 당장 초대를 못하기에 한 6개월, 3개월 이런 식의 시간을 좀 잡고 일단 약속을 잡아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그 기간에 끝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식탁이 있는 주방,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어떤 거실 같은 공간이 정리될 수도 있고요. 그분이 만약에 또 잠을 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위한 또 침실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정말 정리를 빠르게 번개불 맞듯이 정리를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누가 와서. 자기 집은 그냥 안전지대였잖아요. 누가 보지도 않고 누가 오지도 않고 근데 진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집에 가스 검침하러 오시거나 정수기 필터 교체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면 두렵다는 거예요. 이사 때문에 내놓으려고 보니까 이제 와야 되잖아요. 임장하는 분들이 와야 되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한번 의도적으로 만드셔서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여건이 그렇게 안 된다면 반대로 정리가 안 된 집에 그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약속해서. 문제 하잖아요. 억울하지만 그 사람한테 정리시키지 말고 그냥 내가 해버리면 돼요.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하면 애가 방을 어질러요. 애는 아까 말씀드린 ADHD 유형이잖아요. 못 치워요. 엄마가 그냥 답답하면 자기가 치우면 되거든요. 애는 치워야 될 필요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애한테 자꾸 시켜요. 정리 안 돼요. 그냥 해주고 말아요. 보통 우리는 아내가 남편한테 많이 부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남편도 아내한테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아내는 못해요. 그냥 본인이 하고 마세요. 아내한테 너네 가계부 정리를 못하냐 하면서 가르쳐주고 시키려고 하거든요. 아내는 못해요. 그냥 본인이 하세요. 뭐라고 뭐라고 싸우지 마시고요. 그래도 같이 사는데 난 정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니 이 능력을 아내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으니 얼마나 난 좋으냐 생각하면서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리하세요. 네. 오늘 대저택 반상회로 여러분을 둘러싼 공간 그리고 일상이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봄맞이 산뜻하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저도 오늘 이렇게 들었는데요. 두 분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한 커플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알아보는 대저택 반상회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흥미로운 안건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